네 안녕하세요 랩망대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만들어야 할 절대망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말씀의 시간으로 Our Saturday 행복한 토요일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서울동부 목사님들과 수원지회 목사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4차 산업에 앞서서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돌아오게 하는 금톨시대의 주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목사님들은 수원지회, 서울동부지회 목회자분들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멋진 중직자분들 선관에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바울과 같은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할 금톨시대의 주요이십니다. 멋진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중직자분들 앞으로도 바울과 같은 전도 제자, 목회자들을 돕는 멋진 중직자들로 세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원지회 정형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수원지회에는 특별히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단위 목회자분들이 계셨는데요.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지아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서 아직 못 돌아오신 분도 많습니다. 네 못 돌아오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교대회 때 뵙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237 치유 서밋에 증인된 수원지회, 앞으로의 결단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사실은 목회자들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먼저 깨워서 핵심을 주장하고 또는 흐름을 잘 이어가고 금토율 시대를 메시지에 따라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해지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분들,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호장 만드는 축복 누리실 건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랩런트 송 해요? 랩런트 송 하겠습니다. 아 노래를 하신다고요? 조금만 이따가 하셔도 될까요? 인터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랩런트 송을 직접 작사 작곡 하셨는데 계속 하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또 이런 분이 있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원지회의 임원이신 우리 심대희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지회 메시지와 산업성교 핵심 전에 랩런트 전도학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누리셨는지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회 함께 나아갈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망대를 수호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토요의 핵심을 중심으로 수원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금토일 시대를 교회마다 창착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부지회 임원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서울 동부지회 어떤 현장인가요? 네 일어나시라고 옆에서 자꾸. 네 서울 동부지회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오늘 제일 일찍 오셨더라고요. 서울 동부지회. 네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더 일찍 왔습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은혜 받은 거 하나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절대 망대를 세워라겠는데 그리스도로 진짜 그 일어나는 일꾼만이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 세우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 동부지회 지회장 목사님 김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떠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터뷰 기다리셨잖아요. 네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응원해 주세요. 네 목사님 서울 동부지회 금토일 시대에 맞춰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인지 네 우리 서울 동부지회 우리 중직자들과 냄눈트들은 우리 본부 흐름을 타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도록 우리 함께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금요일날은 힐링을 하고 우리 토요일날은 우리 본부 흐름을 타고 주일날은 우리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 전도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우리 또 단임 목사님들의 기동답이 되도록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각지대 재앙시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세 가지들의 주여 금토일 시대의 주여 목사님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쳐주세요.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들의 주여 우리 금토일 시대의 주여 중직자와 목회자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회자와 또 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앞으로 회복될 교회운동의 주역 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랩론트송 계속 부르셨어요. 화요일부터 계속 부르셨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목사님 근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많네요. 다섯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열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랩론트야 이스라엘 살려라 사모늘로 치유서 및 사명식 성인식 파하성식 오주 예수 크리스도 6,2,2,3,7,5천 세계보구마 질랩론트 성공자로 팔을 들어 할렐루야 구원하는 언약의 길 십자가로 승리하라 예수님은 크리스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곡 토요강단은요. 우리 본부 흐름을 통해서 2,3,7 전국 전세계 모든 랩론트와 중직자들이 말씀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불신자 모든 치유받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 랩론트들 아월스 세러데이 여러분들의 토요일이 말씀 흐름을 통해서 살아나는 최고의 축복된 우리 랩론트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랩론트와 함께한 이곳은 토요강단, 토요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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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